힘겨운 날에 상처받은 날에 부끄러운 날에 지쳐버린 날에 말해줄래요 아직 많은 세상이들이 지금 내게 모르겠지만 내일은 다르다고 사람들이 저만 더 사는 일에 관해서 자신만의 해답을 찾아내줘 내가 아직 어리고 철었다고 하지만 난 정말 자신 있어요 원치 않았던 일을 만나도 불평하거나 피하진 않아요 세상의 여름 높아보여 가볍게 뛰어넘어 갈게요 한 등은 내가 오늘을 뒤돌아본다면 죽은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을 테 좀 기다려봐요 분양적게 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